지금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식 때도 이제 형들이 왔으니까 졸업식 때도 이제 형들이 오네요 그리고 오늘 졸업식이니만큼 예쁘게 꾸미고 깔끔하게 보여야 되니까 아무 탈 없이 졸업식을 잘 마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끝나고 제 밥을 사야 됩니다 역시 자정면 아니겠습니까? 지금 막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도착했습니다 졸업식을 위해서 이 게임 여성명의 브로우들이 한 수능돈이 왔어요 형들이랑 같이 이제 나 졸업식 축하해주고 이제 딱 상 받고 딱 졸업식 끝나면 딱 그거 먹으러 가야지 자장면 먹으러 가야지 자장면 먹으러 가야지 자장면 먹으러 가야지 그 다음에 놀리기 위해 파이어랑 구미 강동이 대단해 아 죄송합니다 메모 들어왔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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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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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쓰고 왔냐 왜? 저 저희가 썩어놨어 왜 안 쓰고 있어? 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여성만 주워들이 아 저거 가자 야 저희 교실 가든가? 야 입학식도 왔었는데 이거 10년만 더 이상해 이걸로 이거 내가 꽃다발을 전해줘야 하는구만 어.. 졸업이 다가와 All day 시간은 가 기분도 원래 모든 학교 생활이 바치고 우리 우리 첫 시간이야 자 잠깐만요 여기 있어야 된다 진짜 이걸로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자 우리 향해가 주의하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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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. 끝났다. 마지막! 제가 이제 입학식 때 갔었거든요. 그때 샀었던 중식당을 똑같이 찾았습니다. 또 드리고 간다고 합니다. 그때 아빠 카드로 긁었다면? 지금 막 정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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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사주는 거예요? 너가? 너가 사주는 거야? 기대하고. 이제 성인되는데 소감 한 마디 해주시죠. 원래 성인이었는데요. 네? 성인이군요.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아뇨. 아뇨. 말 들어줄게 내가. 정말 이게 또 교복을 드디어 벗네요. 그렇죠.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징그러워요. 꽃다발이. 축하합니다. 네. 꽃다발이. 여기가 어디서 샀어요? 이거 그 앞에 이제 냄새는 진짜 좋은데요 냄새? 네. 우리가 손 받는 것까지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. 역시 꽃 냄새. 그쪽이 먼저 출발하셨잖아요. 저희가 이제 꽃 파는 가게 엄청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앞뒤고 샀어요. 감독님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? 어쨌든 너 상 받는 거 못 받았지 아쉬워. 너 상 받는 거 보고 싶었는데. 어쨌든 축하드리고 오늘은 많이 먹고. 난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지. 많이 먹어요. 졸업했는데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? 형이 뭐 사줄 수 있어요? 진짜요? 그럼요. 이거 지금 밥 사요. 이건 뭐. 의미가 있는 거죠. 오케이. 이거 내가 사고. 정국 씨.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? 가지고 싶은 거요? 정국은? 그냥 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짜 그냥 말만 하세요. 지민 씨가 가지고. 졸업 선물인가요? 졸업 선물이죠. 그렇죠. 간단한 걸로 합시다. 네. 정국 씨. 여기서 말하면 제가 딱 인증까지 하겠습니다. 인증까지 딱! 아파트 딱! 밥 먹자 밥 먹자. 정국 씨. 여기. 여기. 여기 기억이 나. 여기였어. 찹쌀 상수. 그래. 여기였어. 근데. 정국이 졸업 때 입학식 3년 전에. 여기. 야. 정국아. 오늘 찹쌀 상수육이 많이 썼는데. 야. 정국아. 야. 그때랑 스케일이 많이 다르다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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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업이 영어로 뭐야? 졸업. 네가. 하이 스쿨. 졸업 반지 입만에 짠다며는. 정국이. 정국이 이리와. 정국이 형 옆에 앉고. 졸업 후엔 나. 졸업 후엔 나. 우리 모두 다. 눈물을 잃잖아. 이 순간. 학교로부터. 이젠 해방이니까. 나 그래드웨이션 아리오스 하이 소들 너는 바로 바로 대학가야 돼 오메가너 한번 해제해야지 고등학교 졸업 왜 안 오셔? 니트 날 때 누르는데 안 오십니다 갈릭 주우세요 맛이야 매운 반짝도 너무 맛있겠다 반짝 진짜 좋아 진짜 똑같은데? 와 이거 봐 그러니까 나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늙은 뇌가 많이 정국아 지민아 너 진짜 애기다 이때 나 정국이 동생 같은데 잘하면 늙는 법입니다 저도 지민이가 이렇게 징그러졌네 손에 반지 봐 맛있게 드십시오 아 정국아 치엘이 중세가 나왔다 정국은 도와줄게 너무 많아 3개가 저렇게 한 점씩 한 점씩 자 과연 이거는 그냥 홍콩 반전의 약간 하나 둘 셋 둘 셋 크게 문자로 하나도 안 나오겠다 형 근데 잘 컸어 afraid 응 사랑 너무 jack 희고 지진 희고 정국